이제 정클의 버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야 이거 AI냐? 정클의 버프가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좋겠다 좋아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 겐지하고 리퍼는 잘 만든 것 같아 정클의 궁시전 시간 우리 이야기를 아들로스 불운해서 시작 그곳에 성주가 영웅들에게 공을 요청했지 미추관인 정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해 뭐야 아이엠발드의 맵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엠발드의 맵은몰 어 뭐야 뭐야 완전 다른 난투데 아 정클에 젖어야돼 아 지키는 거에요? 이거 떨어지나? 오 안 떨어지다 무리다 그냥 디펜스야? 이거 그러면 한조 좋잖아 일단 높은 지대 오른쪽 오오오 오오 오오 둘라색 으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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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흫 동작 그만 야 하하 으흐흑 아하 으흐흑 으흑 으흐흑 으흑 으흑 흑 남이 시익은 혹시 전엔 만난 적 없습니까? 날쯤엔 다른 세계에서 만났어 내 눈에 띄니 끝난다 으악! 놀랬잖아 정글에 타이어가 날아오는 거였구나 오! 정글에 타이어 무빙! 와 정글에 타이어 무빙 봐 대사도 잘하네 궁대사가 한 점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? 첫 턴 막내는 좋은 거 같은데 잘 맞추면 좋을 거 같은데? 왜냐면 막내는 스킨 없기 때문에 지속질은 굉장히 잘 나와 이런 건 좋겠다 그래 이렇게 궁 한 번에는 굉장히 뭐야 리퍼야? 아 내가 너무 맞추는 거 아니야? 일단 한 턴을 막아내야죠 4인 파트로 하면 이거 재밌겠다 한조 궁이 이런 건 좋네 왜냐면 일자로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땡 아이고! anthem 사람들이 성병 너머로 공격해오고 있는 아 얘들 웰이리다 그로보기엔 나노 강아지 이때까지 처음 본 것 같다 오 타이어 너무 빨라 이거 너무 발밑소리를 쏘나? slave 이거 몇 개의 영웅 밖에 못 뽑아 지금 네개 로드워그 네개 밖에 못번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저희가 뽑은 4개 피 아 이거 왜 체력 많아 아 저 원거리에서 쏘는데 너무 짜증나 치유의 셈을 받아라 리퍼는 이미 한 번 잡았는데 어 이제 나와 선크랩 나왔다 오우씨 야 병탄 어떻게 달리 거의 공성포격기 중순인데 평탄아리는거 봐 어 꿀잠 좋은데 저거 아 근데 리퍼랑 같이 나왔다 그 잠법 신경쓰면서 다 잡기 힘들겠는데 아 미안 아 리퍼 극형 난이도 고수로 돌아와서 미쳤는데 그거 한조 안되겠는데 일단 아나로 그니까 아나로 수면침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거 같아요 내가 나왔다 자 그니까 아나로 정크 제어 온 다음에 리퍼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게 좋을거 같애 그래도 별 2개 3개 받나요 아 2개밖에 못받았네 5개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거야 한 번 더 아예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오우 아까 첫탄에 리퍼 나왔었어 아ному 그 다음은 아 Jenny 아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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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오